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 중앙상가 영일만친구 야시장이 오늘 저녁 7시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일만친구 야시장은 포항시 중앙상가 실계천 거리 북포항 우체국에서 6거리까지 260m 구간에서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고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야시장은 모두 40개 판매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산물과 바나나튀김, 땅콩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먹거리와 수공예품을 판매합니다.